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 예 게임 체력장 예 최근에 또 피지컬백이 유행 이었죠 예 하지만 저는 방구석에서 예 어 실제 이 물리로 하는 채 피지컬이 있다면 저는 이제 방구석에서 하는 예 게이머들을 위한 동체실혁 테스트 바로 피지컬 백 아니죠 딸깍딸깍 100 딸깍딸깍 100 좋다 네 오늘 해볼 컨텐츠 바로 딸깍딸깍 100 입니다 예 딸깍딸깍 피지컬 동체실혁 테스트 입니다 저에게 별풍선 4000개의 미션을 걸어 주셨습니다 자 종 종목은 4개 구요 4개 구요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게임당 1000개 입니다 자 종목은 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임 십탄 깨기 백대 스컷 두번째 게임 멀티태스킹 게임 150초 버티기 오프 세번째 게임 중림고수 90초 버티기 오프 그리고 네번째 게임 지오메트리 대쉬 1탄 깨기 오프 입니다 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플래시 게임을 저에게 4000개 미션 게임 하나당 1000개 미션으로 걸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제 그 피지컬 예 심사위원이구요 맞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예 거제 벼멸구 바로 거제 갓딱이 거제 소금쟁이 거제 대벌레 게 거제 자벌레 거제 당황권의 고수 으 으 으 으 자 자 자 1탄 가겠습니다 자 1탄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로는 이제 쉽습니다 이건 이제 보고 피하면서 에 결승선에 들어가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 강딴명료 하군요 약 바야흐로 한 20년 전부터 유행했던 게임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 고전 짤 보시면은 이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귀신이 나오면서 모니터를 때려 부수는 러시아 소년 아 그걸로 유명해진 게임입니다 고거 오케이 자 요건가요 맞습니다 자 요건 좋습니다 일단은 좀 한 5판 정도는 그 오목숨은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근데 이거 어차피 백목숨이잖아 백목숨인데 이 백목숨 다 써도 못 깰 수가 있다니까요 아 장난하나 보여줄게 자 이들 한다고요 아니 더 바로 도전 도전 자 이들 한다고요 아 벌써부터 지금 무빈이야 과감하지가 못해요 무빈이 싹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하 한목숨 여기 위에 데스 패스 뜹니다 오른쪽 위에 아 아 아니 잠깐만 아니 뭘 아니 잠깐만 아니 이정도는 거의 70대 할아버지 피지컬인데 아 시발이 왜이래 아니 뭐 하 아니 왜 위로 어 졸라 어려워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5개 썼는데 벌써 아 백목숨인데 어 왜 아니 이게 안되잖아 가운데 있으면 위험해요 바로 꺾어서 아래로 내려갔어야죠 자 거기서 아래로 내려가서 내려가서 전진 위로 피한 다음에 오른쪽 내려가서 오른쪽 앞으로 갔다 하면 다시 위로 가야죠 아니 이거 가운데 있으면 좋은다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와 1탄부터 지금 심성치가 않습니다 그의 피지컬 그의 피지컬 거의 피지컬 거의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 수준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야 갈 수가 없는데 구조조 구조상 이게 말이 안돼 아니 가운데를 안 거치고 어떻게 가 아니 거치고 가야죠 말이 돼? 안되잖아 한번만 더 해봐도 돼요 진짜로 한복숨만 주세요 예 아 위로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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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잖아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이 잠깐만 아니 아니 그때 가 아니 잠깐만 대기 대기 가지마요 출발하면 가요 어 출발 마우스로 보여줘 자 마우스로 보여드릴게요 옵니다 파란색이 출발 따라갑니다 싹 싹 싹 지랄하고 싶어 그게 말이 말이 된다니까요 이게 개설하지마 안되잖아 파란 걸 따라가라니까 파란 걸 따라가라고요 파란 걸 따라가라고요 다시 다시 원점으로 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파란색 갈 지금 따라가라고요 지금 따라가라고요 아니 너무 늦잖아요 너무 아 너무 늦어어 아니 잠깐만 지금 위로 아래로 아하아 아 위아래로 가는 거야 예 피해야될 거 아니에요 다음 걸을 안되잖아 제가 한번만에 하면 어떡할래요 한번만에 하면 어떡할래요 한번만에 하면 어떡할래요 한번만에 하면 어떡할래요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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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 어려워 어려워 이거 아니 이걸 무슨 10단계를 깨라는 거야 10단계가 있어? 10단계 있죠 아니 30단계까지 있어요 근데 거기서 10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떡해가 못 가 이거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다니까 지금 밑으로 밑으로 방금 밑으로 갔어요 방금 밑으로 위로 위로 한 칸 위로 한 칸 멋지다 지렸다 자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노란 구슬이 보이시죠 응 이걸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노란 구슬 네 먹고 들어가야 돼요 그거 전자장 있는데 너무 큰데요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이건 딱 봐도 이제 기믹이 보이죠 파란색을 따라가면서 웨이브식 아니 이런 식으로 목숨을 소비하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아니 따라가라니까 따라 한 칸씩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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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았다 다시 왼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왜 왼쪽으로 왜 가 노란 걸 먹어야 된다니까 안 먹으면 안 들어가 저 위에 저거 노란 걸 먹어야 돼 왼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갔다가 먹고 내 싹 내려와야 돼요 싹 내려와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지금 지렸다 자 이거 뭐야 타이밍 싸워 노란 거 먹어야 돼요 이런 건 잘해 일단 11시 방향으로 가세요 11시 방향으로 딱 붙어요 11시 방향으로 딱 붙어요 11시 방향으로 딱 붙어요 자 지금 아니 아니 하 잠깐만 아니 아니 딱 붙어 딱 딱 아이고 아니 딱 붙어 아니 잠깐만 지금 지금 아이고 아아 아니 그냥 9시에서 하죠 9시에서 하죠 아 됐어 됐어 가만있어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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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목숨 100개라니까요 아이고 9시 타고 따라 올라갑시다 왼쪽으로 위로 그렇지 후 자 이것도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싹 들어갈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너무 늦어 너무 늦어 반석도가 거의 할아버지급이에요 나이스 좋았다 지금 자 벌써 4단계입니다 여러분 어 재줄이게 하세요 하세요 아 옆으로 가면 되죠 아 옆으로 가면 되죠 아 옆으로 가면 되죠 머리 자요 자 이건 신뢰 무빙 잘 차야되요 봐봐요 지금 쟨 되잖아요 죽으면은 싹 바로 이건 대각대쉬를 잘 써야되요 대각선으로 싹 가야되요 어 아냐아냐 어 어 어 이거 어떻게 가야되 어지러워 아 바로 대각으로 가요 대각으로 마름모 우리는 벤킹으로 그런 식으로 밑으로 무빙을 치면 안 돼요 대각 아하 인서클을 돌면 안 죽잖아요 아웃서클을 가면 죽어요 인서클 안쪽으로 가면 안 죽는단 말이에요 느려서 바깥에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지금 아니 뭔 소리야 그렇지 인서클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돌았어야죠 이거는 아 맞네 속도가 인서클 인서클 그렇지 아 바로 인서클 탔어야지 졸라 어려워 이거 한 바퀴 더 그렇지 똑같이 똑같이 돌아서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다 왔다 다 왔어 이제 바로 바로고 바로고 아 바로 갈만 했는데 이번엔 여기로 가야되 왼쪽으로 가야되 왼쪽으로 가야되 아 12시인줄 알았어 그것으로 나이 아 그렇지 여기까지 대기 오케이 자 그 다음 안전지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보시죠 여기까지 너 먼가? 지금 여기까지 스톱 바로 여기 오케이 여기 세이브 세이브에요 아 진짜? 자 그 다음 안전지대가 쭉 안전지대거든요 여기까지 가면 되겠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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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갔다가 자 그 다음 안전지대가 어 여기네 여기 흰색 여기 오케이 대기 자 그 다음 여기 여기 흰색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조금 안전하게 여기 파란색 화면 구도 때문에 잠깐만 잘 안 보여주세요 어 일단 작게 줄이죠 그냥 자 여기 파란색 여기까지 갈겁니다 여기까지 셋 굿 스톱 와 죽을 뻔했다 그 다음 여기 여기까지 가면 되겠다 여기까지 가면 되겠다 여기까지 가면 되겠다 지금 으아 오케이 아니 쭉쭉 안전지대 여기까지 안전지대에요 여기까지 와서 아니 아니 이까 어 아아아아아아 씨 으쌰 말은 좀 들어주세요 아이 키 뭐지?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 Are you fucking 60 years old? What a fuck out What the-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shut up fucking idiot You penis is very fucking small penis I really actually too You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Get away from me Fuck you go to hell 자 여기까지 갑시다 여기 여기 다음 여기 어이 아니 이거 몇가지 없어 파란색 어 몇가지 그 다음은 여기 흰색 아 아 아 가만있어봐 오야야 큰일났다 목숨 50개야 아직 50개 남았어 점점 어려워질 텐데 그 다음에 여기 흰색 자 그 다음 여기 흰색 지금 지금 다 지나가라 지나가라 바로 네 스탑 스탑 여기 파란색까지 갈 거야 이제 지금 지금 스탑 스탑 이거까지 흰색까지 갈 거야 지금 스탑 스탑 딱 보고 그냥 피한색 동작 시력으로 그런 테스트니까 딱 보고 그냥 피한색 동작 시력으로 좋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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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려워 지금 있어 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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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이렇게 지금 지금 스탑 쭉쭉 파란색까지 올라가요 파란색까지 스탑 스탑 여기서 지나가면 바로 들어가면 돼요 왼쪽에 지금 오케이 세이브 했고 여기서 이제 보고 잘 피해야 돼요 안전지대 보이네 내가 혼자 할게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스탑 거기 다 절반이 할게 한 지대 위에 파란색 거기 스탑 아 파란색 에잭 절반 오케이 파란색 두 칸 파란색 스탑 자 그 다음 그 다음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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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칸 앞에 흰색이에요 스탑 자 그 다음 두 칸 앞에 흰색 스탑 스탑 오우 거의 안전이에요 밑에 흰색까지 가도 되겠다 스탑 마우스 치워봐. 이건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이건 좀 걸릴 것 같은데 여기. 여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갈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스톱. 여기 거의 조금 걸쳐야 되네 여기. 마우스 치워봐. 너 때문에 오히려 집중 안 되라. 오케이 굿굿. 위에 파란색 뚝한 파란색. 다 갔어 다 갔어. 좋다. 와 졸라 어렵다 이거. 쭉. 가운데로 가야 되지 않나? 여기서 일자로 갈 수 있어요. 마우스 마우스 보세요. 일자로 쑥 스탑. 쑥.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하지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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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room 아아 아 아! 어허!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아 아 오 아니 아직도 거기 있어요? 아 진짜.. 아! 아! 아니 뭐.. 아니 뭐.. 목숨이 없어? 천천히 하라니까요 천천히 오! 오! 오 진짜 시원하네 흰색까지 가야 돼 오 이제 학습을 했네 이제 보고 피할 줄 아는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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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왜 이렇게 급해요 사람이 오 시원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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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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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쏙 올라와요 이거는. 먹고 쏙 올라오면 돼요.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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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위에서도 쉴 수 있지 않아? 위에서 가능하죠. 저기 구슬인데 쉴 수 있어요 위에서도. 여기여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뭐 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네. 어 그렇게 해서 왼쪽으로 내려갈 수 있네. 아니 너 때문에. 아니죠 형이.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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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P Q. 앗! 아유! Q. 몇 번을 죽는 거야? 아 너무 어려워.. Q. 아 굿 지신 목숨 남았어요. 지신 목숨 남았어요. 이건 쉬는 공간 없어요. 한 번에만 해도 한 번에. 다 쉬었다 가지 그냥. 왜 그래.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진짜로. 이거 오랫지 않아요 여기는. 18 목숨 남았어요. 뭐라 그래. 이거 백 목숨 더 줘도 못해요 제가 가지고. 계속 똑같은 거 죽잖아요. 진짜 아이 너무 어렵다 아.. 막 눈깔 빠질 것 같애 어어! 30목숨 추가 드릴게요 막 가지 마세요 즉막 30목숨 오케이 30목숨 추가 됐습니다 오케이 오십니다 130목숨인거지 그러면? 예 아 너무 어렵다 눈깔 빠질 것 같애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스톱! 아우! 아이씨발! 뭐야! 쉬었다가 하면 되잖아요 쉬었다가 아.. 저기서 시작할 수 없는거야? 안되죠 저기 결승기자면 이게 침팬츠야 사람이요 둘 다 아닙니다 그냥 이거 안되나? 아우! 왜이래! 아이 몸이 너무 커! 다이어트를 하셔야겠는데요 아니 아니 어 갔는데 이러네 갔는데는 안 갔다 갔는데 이 꼴은 안 갔다 어이! 스톱!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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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꺾는거 좋았다! 어떻게 가야되지?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되? 왼쪽으로 쭉 가면 되요 왼쪽으로 왼쪽이요? 왼쪽으로 쭉 갑니다 그렇지! How fast can you go? 와.. 일나 어렵다 진짜 빠르게 슥삭 좌우로만 피하면 안죽어요 근데 사이즈를 찍고 와야되요 그러니까 조금조금씩 위로 올라가면서 왔다갔다 쳐야겠죠? 몫을 막 쓰지 말고 조금 해보세요 그렇죠 하고 조금씩 올라가고 아니 저 왼쪽에도 먹어야되요 다시 가면 되지 가운데 중간 정상 지점 갔다가 가야됩니다 왼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와.. 와.. 존나 빠르다 미친거 아니야? 위에 것부터 먹어 제가 말해드릴게요 위에 딱 붙어 아니 너무 너무 느려 위에 딱 붙어 있다가 그렇지 어휘 지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밑에 각 놓고 간다고요? 또 돌아오게 이거를 아잇 위아래부터 그래야 동선당비가 없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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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로 갔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벅세해요 이렇게 위해로 갔다가 네? 내려갔다가 다시 밑에 거 먹고 에잇 이렇게 당기라고요 에잇 조금 조금씩 내려가야죠? 조금 조금씩 조금씩 아니.. 그래서 왼쪽으로 쑥 방금 싹 하고 들어갔어야지 머리를 끼워 넣었어야죠 여기 안에다가 하.. 뭔 말이 될 것 같아 네 머리 끼워 넣어야지 끼워 넣었거든요 오케이 이거를 반복하면 돼요 딱 딱 딱 다시 다시 아아악 아아악 아니 오른쪽으로 가야지 왜 다시 돌아왔어요 무섭잖아 아.. 아.. 특수방 태훈이요 아.. 아.. 너무 빡 아.. 너무 어려워 이거 나 더 이상 못하겠어 22목소 남았어요 포기 으아악 이걸 포기라 한다고요? 너무 어렵잖아 말이 돼? 어떻게 해 이거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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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이게 asc Iz 싑 봐도 진짜 쉽겠구만 이게 어려워 이게 보고 피하면 되잖아 이거 이거 아유 여기 두 칸씩 못兩個 아까 욕심부리 다 주웠어요 set 내가 했잖아, 방금. 좋았다. 오야, 쫓아온다! 아니, 기믹을 조금 파악을 하고 가야 되는데. 오, 쫓아와! 보세요. 얘네들은 오른쪽으로 계속 돌아요, 이렇게. 가운데 얘는 이렇게 돌고, 얘네들은 반대로 돌고, 그러니까 따라 돌면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에? 오, 쫓아와! 밑으로, 밑으로! 우와! 쫓아온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출발 지금 가야지. 온다, 온다, 왼쪽으로. 좋다. 아, 이씨! 씨, 발라마! 아이고. 아깝다. 어이구... 폴라오 죽어요. 오케이. 원타. 어이구! 다섯 개 남았어요. 3단계 남았어요. 4D 게임이에요? 저 몸이 없지. 200목숨 마지막게요. 200목숨이요? 아 이거 너무 어려워. 근데 3단계 남았어요. 3단계 남았어요. 3단계 남았어요. 알았다. 이거 알았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게 마우스가 저거랑 해볼게요. 이리로 갔다가 여기서 따라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네. 그런 식으로 탈 수가 있네. 따라갔다가 다시 위로 오고. 어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제 알았어. 으허. 으흑. 지금 말 가지 마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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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스탑 기다렸다가 아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지나가고 딱 들어갔어야지 여기 간 좋아요 지금 얘 돌아가구나 가운데 얘를 봐야돼 얘가 가고 나서 지금 늦었다 다시 돌아올 때 지금 쭉 내려가야 돼 쭉 내려가야 돼 아이고 아 오케이 출발할 때도 얘 있죠 얘 얘 지나가고 나서 출발해야 돼 얘 지나가고 나서 출발 이렇게 끝판왕이 되네 아직 아직 돌 때 돌고 나서 지금 기다려 기다려 지금 밑으로 쭉 밑으로 쭉 왼쪽으로 안 되잖아 아니 형이 너무 느렸잖아요 이거는 뭘 내가 느려 어? 너무 어렵다 이거 게임 와 머리 아프다 기다 기단 지금 밑으로 쭉 밑으로 쭉 아이고 늦었다 와 이게 어떻게 간다는 거지? 기다 기단 지금 좋다 밑으로 쭉 밑으로 쭉 밑으로 쭉 밑으로 쭉 그렇지 왼쪽으로 가고 쭉쭉 왼쪽으로 쭉 왼쪽 쭉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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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와 와 미친 거 아니야? 뭐야? 일단 쉬고 우와 신선 쉬고 가운데 거 돌고 나서 우와 머리야 고고고고 야기 달 돌고 나서 위로 지나가고 나서 고고고고고 밑으로 쭉 밑으로 쭉 으아악 저 타이밍 아니네 으이 으이 자아 씨 저거 보고 나서 저거 보고 나서 자아악 아 그리고 마주치는데요? 아니 씨 마주치잖아요 아이고 기다 기다 지금! 지금! 아 지금 가면 죽어요. 가운 줄 알고 있잖아. 지금! 지금 올라왔어. 지금 고! 빠르게! 빠르게! 아 너무 느렸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느려! 아 너무 어려워 이거. 머리 아프다. 18M가 한쪽이 없지 않고서야. 내가 한쪽 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게 없어요 그냥. 여기가 비였어요 그냥. 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럼 내 언어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배에서 나온 거잖아. 기다렸다가 저거 가운데 구슬 보고 전마가 코너 발이 지날 때쯤 진고. 지나고 나서 일단 올라가고 진고. 빨리 가 빨리 가 이래 빨리. 밑으로 쭉.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대기 대기. 이것만 하면 돼요. 멈췄다가. 방금 스타 무빙 좋았어요. 2단계 나갔다. 자 이건 진짜 쉬워요.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붙어있다가 붙어있다가. 붙어있다가. 여기 붙어봐봐요 여기. 붙어있다가. 대각선 싹. 대각선 싹. 오케이. 이거 반복. 이거 반복. 반복이요. 여기서. 밑에가 더 쉬워 보이는데요. 여기 여기. 일로 일로 일로. 밑에 더 쉬워. 둘. 대각선 싹. 그렇지. 여기까지 오고. 또 여기 여기. 여기 붙이고. 대각선 싹. 오케이 굿. 후. 자 이거는. 이거 여기 붙을 수 있나요? 나노바우스 하고. 나노무빙으로 한번. 오케이. 다 붙어가지고. 자 대각선 싹. 굿. 오. 나노무빙 안 오면. 이렇게 가운데 세이프 포인트에요. 굿 굿. 세이프 포인트. 굿. 자 똑같이 대각선 싹. 여기서 목숨 많이 아꼈다 진짜로. 반복하면 돼요 대각선 싹. 대각선 싹. 이까지 내려와. 조용히야. 이까지 내려와. 이까지 내려와. 이까지 내려와. 이까지 내려와. 이까지부터. 여기서 앞으로 싹. 지금. 지금. 오케이. 반복. 이까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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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려워. 아, 어려워. 대각선 한 번으로 가야 돼. 와, 개 어려워.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 여기서도 정배는 얘가 가로가 길잖아요. 여기 갈 때, 여기 걸치는 거야. 아, 진짜? 네. 아, 걸치라고 그랬잖아요. 아, 시베! 아, 너무 어려워. 아니, 이제 1라운드 남았어요, 1라운드. 목숨 30개 남았으니까 좀... 알았어! 아잇! 아잇! 지금, 지금. 저 걸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아악! 멈추라니까, 여기서. 아니, 안 멈춰져!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휴! 아아악! 열받아! 제가 더 열받아요, 지금. 아휴! 이걸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더 열받을 거예요. 타이밍! 아휴! 퍽! 푸! 툽! 그렇지! 벌치고. 대각선 상상하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세 번만 통과하면 됐나? 세 번만. 죄송한데 위에 딱 붙어서 해주세요. 그렇지. 오른쪽 걸치면 좋아요. 잘 멈췄다. 밑에 걸치면 좋은데 좋다. 와 어떻게 가해? 이거 그냥 대각선 쭉 누르면 돼요. 쭉 누르면 깨져요. 끝까지 쭉 누르면. 마지막 라운드 67 목숨 가지고 도달했습니다. Harder than it looks. 뭐야! 자 이건 제가 한 칸씩 갑니다. 생롱 낑 낑 아인 낑 인비 앤 삐 삐 딱 이 템포로 오케이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딩딩딩 땅땅땅 오케이 한 칸씩 한 칸씩 갑니다. 생롱 아 딱 지름 맞고 나왔어. 생롱 낑 낑 아 아 이름감이 이렇게 없으려네. 생롱 낑 낑 아 아 이거 졸려 어렵다 이거. 이름대로 탕 탕 탕 오케이? 아니 그걸 고개를 못 듣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칸씩 가면 돼요 그냥 한 칸씩. 왼쪽 아래 아래 왼쪽 아래 아래 왼쪽 아래 아래 와아 너무 급하다. 생롱 낑 어? 졸려 어렵다니까. 생롱 어? 봐봐. 아니 이게 저게 보는 거랑 다르네 확실히. 졸려 어렵다니까. 아니 이게 제가 원하는 게 좀 되게 낫네. 핑이 조금 튄다. 어 핑이 조금 튀어. 게임이. 아 이거 절대 성공 못 할 것 같아. 열한 목표. 아니 할 수 있어. 열한 목표 남았어요. 아 존나 어려워 이씨. 아 아 씨발. 아 씨발. 급하게 갈라고 하지만 집중만 하면 돼요. 한 칸씩 가면 돼요 한 칸씩. 정확한 템포로.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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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딱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거 그 집중력을. 틀어 틀지 말면 돼요. 계속 집중을 해봐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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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급하게 갈라고 안 해도 돼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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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 씨. 띵. 아홉 개 남았어요. 하세요. 아니. 10만 원인데 안 한다고요 이거를? 아니 너무 어렵다니까. 이게 내가. 절대 안 돼 이게. 그렇게 포기를 하니까 형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그렇지. 아 거기 너무. 저기서 급해지네 코너 바리에서. 어.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아아악! 아아아악!! 마지막 목숨, 마지막 목숨. 아니 이게 어렵나? 아아....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 진짜 이게 별로 안 어려운데, 이게. 존나 어렵다니까, 해봐. 아니 지금 각도가 좀 이상해서 그런데. 야아.... 비해 집중하면 깨는구만 내가 깼어요 방금 1...계 를 10단계 갔잖아요 지금 미친거 아니야 이건 이건 무슨 인코스로 돌아야해요 인코스로 안 들어오면 안돼요 인코스로 딱 타임을 맞춰 돌아야해요 패스 자 첫번째 미션 실패! 자 다음 게임 멀티태스킹 게임 아 나 토할 것 같아 근데 졸라 어렵네 아 두 번째 게임 한번 해보자 자 이게 뭔지 몰라요 이건 안 해봤어요 제가 아 전두엽 아파 아 첫 두엽 아파 자 멀티태스킹 게임 아 해마 아파 150초를 버티는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아 오투 150초 버티기 이거 뭔게임인가요? 이거 처음봐요 아 뭐야 이 게임은 또 이거 걔 균형맞추는 게임 아니에요 밸런스 맞추는 게임 오 나 이런거 잘해 잘해 거위게임맹키로 어 감잡아보시고 150초 버틸이에요 왼쪽이 시간 나오네 점점 어려워지나 보네요 너무 쉬운데? 잠깐만요 위아래도 해야되네 맞춰야되네 위아래로 피해야되네 저것도 너 하지마라봐 캠치올라 그래서 뭐 리프스킹이구나 어? 넌 뭐에요? WASD 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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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가 망가치기 시작했어요 넣어야돼 뇌가 망가진다 내 뇌가 녹고 있어요 이제 50초인데 뇌가 녹고 있습니다 뇌가 끓는점에 도달했어요 넣어야돼 뇌가 잘하는데요 근데? 어 피해 피해야돼 위에 피해야돼 넣어야돼 넣어야돼 피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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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니 150초를 어떻게 버텨 이씨 이거 150초를 누가 버텨 니가 해봐 니가 해봐 니가 해봐 파이 좀 개잘한거 아니에요? 어려운데 보니까 엄청 많이 움직이는데 어 근데 보는 제가 뇌가 녹더라구요 난 보고 있었을 뿐인데 그냥 어 어 이거 집중을 해야되네 어 내 녹아요 아 녹고 있어요 지금 내가 녹아요 아 아 아 자 해마 녹아요 아 아 아 아 더블 ASD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더블 ASD 방향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헷갈렸어요 뭐야 이거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아니 이거 나오니까 아니 개 어려워 이거 이거는 다섯판 다음부터 해보세요 하아 제가 봤을 때 150초 개 어려운데요 아 이 머스터치킨 와 150초 개.. 100초도 빡세한데요 솔직히 점프 버튼 뭐야 스페이스 바로 그거 벽에 안 부딪치게 보내는거에요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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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말 걸면은 진짜 이거 머리 망가져요 という 으흐흫 departed 뭐야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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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스페이스 아 150초 말 안 돼요 이거 실패? 이거 실패? 이거 포기? 이거 제가 봤을 때 저도 못해요 이거 맨사회원들만 가능해 아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20초? 절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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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실패 아 이거 못해 못해 시간방비 머리가 아파요 중림고수는 뭐야 중림고수가 뭔지 보자 중림고수? 이거 딱 보면 알거에요 무슨 게임인지 게임 방법 보고 하셔야죠 피하는거? 아 이건 쉽지 90초였는데 연습게임 어 12초 이거 몇초까지 가는거라고? 90초 이걸 90초를 가라고? 예 같이 볼게요 몇초인지 90초 와 한 번 더 해보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어떻게 사이드쪽이 안나오네 가운데 있으면 기지는 저거네 구조네 와 또 12초 또 12초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는거야 90초를 무슨 수로 해 아니 왜? 아니 피해 아이 패스 패스 절대 못해 이거 이거 더 어려워 1분까지 반시계 방향으로만 돌면 버텨져요 오 다시 갈게요 반시계 방향 어딘줄 아시죠? 반시계 방향 어디에요? 반시계 방향 어디에요? 반시계 방향 어디에요? 아니 아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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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림고수 하다가 72.3초에 지금 아니 SKT1 오너가 72조밖에 못치는데 90초를 하라고요? 프로게이먼데요? 아니 이걸 하라고? 나한테? SKT1이 SKT1이 조정같은 소리 하지마세요 안해 야 이 미친인가라 60초로 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시간 다 낭비했잖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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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 60초야 아 그럼 1000개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못해 아니 안주겠단 마인드야 아니 1000개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개는 네? 아 시간 낭비하고 이게 뭐야 이게 아 내만 망가지 그 원신 수명 준 거 같아 수명 아 이게 시간만 낭비하고 졸라 개같이 어려운 거 시켜가지고 나를 죽여놨네 열받으니까 인직우유통님 윷놀이 들어오세요 윷놀이 1대1 4천개판 갑시다 아니 당신 파이팅풍 1000개 주시는데요 좀 해봐요 포기하지 말고 파이팅풍 드릴게요 이거 뭔가요? 저랑 이거 한판 하나 따실래요? 자유 채널 들어오세요 저랑 이거 한판 하실 분 들어오세요 메디하세요 자유 채널 들어오세요 저랑 이거 한판 하실 분 들어오세요 메디하세요 어 뭐야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뭐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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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한다는데 저분 어 아니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아냐 일단 이거부터 다 끝내놓고 하자 3시방에 햄 햄 햄 햄 오케이 안 가르쳐야 돼 저는 매직아이 시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림 하나 보려면은 한 20초 정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 하 하 지겠다 하 하 하 저분 족구수인데요 저 사람 모니터 돌려가면서 하는 거 아니야 태블릿 PC로 하 하 이거 매직아이 쓰면 안 돼요 그냥 이거 눈 건강을 비켜야 될 거 같은데 하 5개 남았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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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가로 뺏어 가로 뺏어 와 와 한 판 이기고 나가버리네 그냥 시 작 하 하 하 하 뒤졌다. 내 제물이 데라다다다. 열받았다. 깜빡이다. 깜빡인다. 졸라빠렸어. 롯데홀드다. 롯데홀드다. 줄이 없다. 황도 어딨노? 아닌데? 여깄다. 오! 오! 1번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 존나 어렵네. 아, 빡센. 한파만 더 끝낼게요. 시작! 한 번 누르면 왼쪽. 응. 한 번 누르면 왼쪽. 응. 다시. 날개 주기.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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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랄하네 진짜 오 진다 진다 빨리 해야지 다섯개 아 씨발 아 나 오늘 왜이래 오케이 끝이죠 이제 뒤졌다 와 여기서 만화경 4주나를 꺼낸다고요? 소모 고류를ective aa 아 1 2 2 2 3 아 했 후... 발랐다, 발랐다 까불지마! 까불지마 까불지마 내가 짱이야 까불지마